그래요 그래요 저는 엄마라고 해서 그런 소리를 해야 한 거 아니에요 물론 엄마야 엄마죠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? 중요한 거 엄마가 절사 안 했냐 안 왔냐 라고요 근데 엄마가 절사 안 했냐 안 했냐 엄마라는 게 저한테 와서 정해졌는데 끝까지 엄마랑 애는 가지고 있으며 뭘 하느냐고요 어머니랑 착한 엄마랑 아버지랑 또 좋은 아빠랑 아빠의 고지 그러지 못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요 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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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